안녕하십니까? 구호영 강사 최창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시 감상에 대한 걸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현대시를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들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리하면서 갈게요. 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화자 중심의 시와 대상 중심의 시가 있다. 이걸 좀 더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자 중심의 시는 내 얘기하는 것, 내 얘기를 하는 시가 있고 대상 중심의 시, 다시 말하면 남 얘기를 하는 시가 있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시는 되도록이면 상황과 처지를 찾고, 상황과 처지를 찾고 여기는 이 상황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하면 시에서 정서도, 태도도 찾아서 밑줄을 치면 자연스럽게 주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상 중심의 시는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찾아서는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랄까, 특징,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속성과 특징을 찾아서 인간의 삶과 연결해서, 인간의 삶과 연결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윤동주의 시, 또 다른 고향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김기택의 멸치라는 이 두 시를 가지고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재작년 수능이죠.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와 김기택의 새해라는 시로 다시 한 번 우리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감상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화자 중심의 상황과 처지를 찾아라, 대응을 찾아라, 혹은 대상 중심의 속성과 특징을 찾으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어떤 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영상을 더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품을 해서 연습을 할 테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료는 저희 블로그 저희 블로그죠. 주소가 www.blog.naver.com에 .com에 뒤에 H22047이라고 붙이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최창희 국어라고 검색하시면 최창희 국어라고 검색하시면 마찬가지로 이 국어 블로그가 나옵니다. 이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여기 있는 문제 같이 풀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반드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직도 시가 어려워? 입니다. 자 시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어려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 시를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단 독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가 논리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여기는 이 시는 논리적으로 분석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 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그걸 위한 오늘은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시를 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자 화자의 상황이 있어요. 화자의 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에게서 있어서의 상황이나 처지라는 것은 보통은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 떠봤더니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냥 멍해요.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쓰는 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 자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오늘 막 땡긴데 시를 한번 써볼까? 야 오늘 진짜 갑자기 막 시가 막 떠올라. 이런 건 없어요. 뭔가 특정한 계기가 있을 겁니다. 작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작가에서 그 특정한 계기가 되면 그 특정한 계기에 맞춰가지고 시를 쓰겠죠.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라는 건 그 특정한 계기인 거예요. 근데 그건 대체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좀 더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그랬어. 오늘은 진짜 쉽게 설명할 거야. 봐봐. 상황이란 건 결국 긍정적인 상황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란 건 나에게 좋은 상황 아니면 나쁜 상황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어정적한 상황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구를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하면 상황과 처지가 만일 긍정적이다. 상황과 처지 읽었더니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화자가 매우 몹시 긍정적인 상황이다 하면 그 긍정적인 상황에 받아주는 처지는 받아주는 대응은 대응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주는 그 대응이란 것은 여기서 정서나 태도라는 것은 보통은 보통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막 기분이 좋다가 나중에 막 울고 좋아 좋아 아이 좋아 이렇게 시를 쓰다가 갑자기 막 처울고 하는 이런 조울증 같은 시는 없다고. 그러니까 시라는 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정서의 변화라는 이제 정서의 어떤 굴곡이란 건 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에서 시작한 시는 딱 읽었는데 첫 마디가 긍정적이다 라고 시작하면 그 긍정적인 대응의 시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으로 끝이 난다. 태도도 긍정으로 끝이 난다. 자 그래서 내가 제가 얘를 예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찬, 예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찬적인 태도로 끝난다고 하면 자 이제 문제는 부정적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전 시가에서 자연 친화와 같은 시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에서 출발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는 중간에 뭐 임금 걱정도 하고 나라 걱정도 하고 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게 너무 만족스럽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시는 자 이제 현대 시인 거예요. 현대 시 중에 한번 잘 생각해봐. 좋아 좋아 아이 좋아로 시작한 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없어요. 대부분 다 슬픈 내용. 뭔가 안타깝고 힘들고 자기가 너무 고민스럽고 이럴 때 이제 시를 쓰는 것이지 기분이 좋을 때 보통 시를 쓰진 않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보통은 마이너스라고 시작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시가 거의 95%가 넘기 때문에 얘는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볼게요. 만일에 지금 현재 상황이 부정적이에요. 그럼 첫 번째 드는 거. 그렇죠?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 또한 계속 부정적으로 끝나는 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뭐라고 좀 지칭하냐면 결국에 현실에 체념하는 거예요. 현실에 순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에서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면 현실에서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하면 못해. 그게 대상이라면. 만약에 화자의 상황이 아니라 대상이라면 그 대상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시작한 시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게 하나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로 가는데 플러스로 가는 시가 있어요. 이제 플러스로 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보통은 그 마이너스 상황이라는 게 쉽게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마이너스로 놓아요. 그러니까 쉽게 극복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거기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게 이겨낼 수 없는 극복의 대상이니까 플러스로 간다는 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렇죠.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인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황은 부정적이나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래도 이런 점은 좋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로 시작한 시가 플러스 플러스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극복의지죠. 극복의지.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쉽사리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극복의지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 상황을 바꾸는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갑니다. 시가 너무 어려워요. 화자 중심이냐 대상 중심이냐 감상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또 상황 화자 중심인 건지 대상 중심인 건지 모호한 시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순간 모든 생각을 버리세요. 모두 다 버리시고 일단 아주 시를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상황이. 다시 한번 더 시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이냐 부정적인 상황이냐를 놔두고 이때 긍정이면 긍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정일 때 마지막 부정일 때 이 마지막에 가서 태도가 뭘로 끝나는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나오는 이것들은 결국 어디서 결정해 주냐면 마지막에 가서 결정해 줍니다. 마지막 연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나니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시를 감상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면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나든 부정적으로 끝나든 이렇게 상황이 있는 건 상황이 있는 건 결국에 이걸 플러스냐 마이너스라고 나눠주는 구분 기준은 단순히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시의 화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도 시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화자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원하는 바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긍정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친구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신은 한가롭게 살고 싶은데 혹은 거기서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누구랑 다투기 싫은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누구랑 다투지 않아도 돼. 난 생각이 많지 않아도 돼. 난 욕심 같은 걸 부리지 않아도 돼. 하기에 자기가 원하는 바는 얻었으니까 긍정적이겠죠. 그런데 이별을 했다는 둥 예를 들어서 가난했다는 둥 이런 것들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 봐도 그렇게 우리가 시를 감상해도 충분히 시 감상은 충분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우리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우리 다음 장에 지금 나오는 이 시는 지금 하나가 오장원의 고향 앞에서고 하나가 최두석의 낡은집이라는 시입니다. 조금 된 기출문제인데 얘는 2015학년도 수능에 나왔어요. 201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가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 가나를 오늘 배웠던 방식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우리가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왜냐하면 시 감상만 있는 건 아니잖아. 항상 우리는 이 시 감상을 문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보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문학문제가 나오면 더더덜도 말고 일단 보기부터 보자. 그러니까 제목을 봐도 좋고 뭘 봐도 좋은데 일단 보기부터 보자. 그래서 여기 45번에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 보시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을 인식하라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자, 귀향의식이라는 게 있대요.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이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이 된답니다. 이들의 기억 속에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인 공간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자, 평화로운 이상적인 공간으로 남아있기도 하대요. 자,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고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잘 봐라. 자, 고향이 변해 있거나 1번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2번 그러면 보통은 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번은 결국 가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가나가 모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기를 많이 보면서 보기 구성이라는 게 이렇게 생길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지문이 어떻게 구성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서 계속 익혀야 돼요, 몸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게 익혀져 있으니까 딱 보자마자 여기서 뭐뭐 있거나, 뭐뭐 했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앞에 있는 건 가와 뒤에 있는 건 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올려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앞에 있는 오장원의 고향 앞에서라는 시는 고향이 변해 있거나에 해당하는 걸 거고 뒤에는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는 아마 나시에, 나시에서 고향에 갔는데 아까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다 할 때 이 고향은, 여기는 이 고향은 앞에 있는 이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따뜻한 공간, 평화롭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럴 때 귀향은 미왕의 단계로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가나와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장원의 고향 앞에서입니다. 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따져지면서 갈게. 자, 제목은 고향 앞에서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자, 산짐승이 울고 있어. 다 노눅지 않는 얼음장을 울멍울멍 떠내려간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울음이란 단어가 나왔고 울멍울멍 하는 거 보니까 화자의 상황은 마냥 플러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좋다, 정말 좋다. 자, 이게 아니면 무조건 내가 얘기했잖아. 현대시의 95%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 내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보는 현대시의 95%는 상황이 마이너스의 상황인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지금 이처럼 플러스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지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얘를 마이너스구나 상황은 이렇게 놓고 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 봐서 울멍울멍이라는 얘기를 봐서 눈물과 관련한 어떤 표현들을 썼으니 일단 마이너스로 놓고 가는 게 맞겠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진종일 나루가에 서성거리다가 행위네 손을 지면 따뜻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행위네 손을 지면 따뜻하다는 얘기를 했어. 자, 왜 행위네 손을 지면 따뜻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치?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이 사람의 손이라도 잡으면 따뜻할 거래. 그러니까 일단 화자의 감정은 나왔으니까 여기다 밑줄은 치고 하고요. 그 다음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 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자, 이렇게 서리법 나오면 서리는 무조건 반대로 해석하세요. 반대로. 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누구와 함께 지난 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그랬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예,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야. 계속 마이너스야. 지금 상황 계속 마이너스. 양깁이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자, 주인집 늙은이도 지금 울기 시작했어요. 계속 마이너스. 간간이 잿내비 우는 산기스개는. 옛날에는 잿내비 그러면 뭔지 잘 몰랐어. 이게 잿내비가 지금 잔나비야, 잔나비. 잔나비 그러면 몰랐는데 요즘은 그룹 사운드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잔나비가 뭔지 다 알지, 그지. 잔나비가 뭐라고? 원숭이. 원숭이도 울고 있어, 지금. 울고 있는 산기스개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자, 물어봤어. 혹여나 보셨냐고.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르기를 디디는 소리. 누르기 뜨는 내음새. 그러면 여기는 이 마을이란 게 어딘지 알겠지, 그지. 그래, 고향인 거야. 이 고향을 혹여나 오가면서 봤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물어봤다는 얘기는 아직 화자가 갔어 못 갔어, 고향에. 빨리 생각해봐. 고향에 갔으면 굳이 여기 있는 장꾼들에게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있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 봐서 아직 고향에 가지를 못했어.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예,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끝났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시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화자의 정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시 내용은 결국 화자는 고향을 떠나왔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까 화자가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싶은 거야. 아까 내가 화자가 원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다시 앞페이지에. 화자가 원하는 바가 뭐냐를 찾아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화자가 원하는 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돌아가고 싶은 게 돌아갔다고 못 갔다고? 예, 돌아가지 못했다고요. 귀 향하지를 못한 거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늙은이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고향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 시는 고향에 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다시 봐봐. 45번에. 여기는 이 45번 문제가 당시에 오답률이 꽤나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6년 이후로 선생님이 재수종합반이든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 문제를 질문으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쉽니? 잘 봐라. 지금 얘 어디 끌어왔고 와야 되냐면 여기는 이 연, 이걸 끌어왔고 와야 돼. 이 친구. 이 친구를 끌어왔고 와야 되는데. 이 친구를 끌어왔고 올게. 그럼 일단 1번에.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그랬는데 여기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건 여기 나와, 안 나와? 자, 이 연 다시 읽어봐. 자기가 누구랑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주인집 늙은이가 공연이 눈물 지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연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한 적이 없어. 이거 일단 틀렸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얘기했지. 1시는 고향에 돌아갔다고 못 돌아갔다고. 돌아가지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을 했고. 이거 안 되잖아. 여기서 언제 완성을 했냐고. 그냥 지나가다가 장군한테 물어봤다고 고향 봤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완성을 시킨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잠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화자가 원하는 바를 찾은 다음에 그 화자가 원하는 바가 그 화자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만 봐더라도 뭐 한다고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해가 됐어? 그런 과정에서 시를 주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정답 1번인 거야. 됐어? 그러면 나시 한 번 가볼게. 나시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 같이 한 번 풀어볼게요.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프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그러면 지금 화자의 상황은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프하며 마당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귀향한 거야. 귀향한 거야.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을 가요. 그럼 오리가 절고 있는 걸 봤어?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야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흑담집. 겨울, 하여름에 집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성뜩한 냉돌이다. 자,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성뜩한 냉돌이래. 그러면서 여기 뒤에 봤더니 벽에 매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허리 굽은 어머니는 가가지고 열심히 냇갓발레터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군부를 피우고 그래서 동생은 면회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대.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를 정도로 버는 아버지래.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상황을 보아하니 상황은 마이너스인 거야. 자, 이거 두 글자로 줄여봐. 두 글자로 한번 줄여보세요. 두 글자로 줄일 수 있겠어? 잘 모르겠다고? 가로 시작해서 난으로 끝나. 됐어? 그럼 가난이 되겠네. 그럼 이들은 가난한 처지여서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렇지? 돈이 없잖아. 힘들잖아, 지금. 매우 고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런데 뭐하고 있냐면 이렇게 군부를 피우고 반가워하고 그리고 장남에 절을 받고 난 다음에 가을에 이웃 텃밭에 나갔다가 팔매지당한 다리병신 오리. 아, 다리병신. 앞에 있던 그 오리 있잖아요, 그 다리병신. 그걸 잡아버렸어. 잡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오리병신을 잡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니, 설마 오리를 캐치했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캐치가 아니라 킬이죠. 여기서 잡았다는. 죽였다는 걸 거 아니야. 왜 죽였겠어? 그래, 먹으려고. 아들 왔잖아, 오랜만에. 그래서 오랜만에 온 아들에게 주려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시는 비록 상황은 마이너스 가난이지만 마지막에 지금 여기는 이 반응은 플러스로 끝나고 있다. 그러면 제발 이 시는 가난한 고향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반가워한다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간다. 다만, 플러스로 가는데 다만 여기서 반가운 건 있으나 가난이라는 현실은 해소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시는 뭐하고? 극복 의지는 아닌 거야. 아까 제가 얘기대로 하자면 얘는 극복 의지는 아니고 긍정적 인식 정도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문제 보세요. 3번에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마이너스 상황이니까? 하지만 고향에 와서 가족에는 느낄 수 있었던 거야. 왜? 감정은 플러스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찮아 보인다는 점에서 왜? 뭐에 마음 편찮아서?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마음이 편찮았지. 그래서 매달려 있고 여기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오면 마음이 편찮았지. 그래서 여기서 귀향이 완성되고 보기는 어렵지. 왜? 이상적인 공간은 아니니까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시를 감상을 할 때 화자의 상황, 처지, 대응을 찾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되면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간단하게 해서 문제를 봐라, 시를 봐라. 그러면 간단하게 놓고 왜 플러스고 왜 마이너스인지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이 시의 주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낯선 시가 나오더라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상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영상을 하나를 더, 연습하는 문제를 하나 더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 영상마저 더 보시고 정리하면 좋겠고요. 지금 기출문제를 해가지고 따로 정리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 있는 그 기출문제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가는 연습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테니까 고로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올라가니까 다음 영상도 계속 이어서 봐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